전당대회 당대표 이야기 넘어가 보면 그래서 지금 원래 기존에 거론이 됐던 나경원 의원 안철수 의원 이런 이름보다는 지금 유승민 전 의원이라든지 그리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이런 얘기가 요즘에 언론에 더 많이 불거지고 있는 분위기인데 최근에 유승민 전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 도전 계획에 대해서 고민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을 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고민은 할 수 있으나 그 유승민 전 의원이 당대표 될 가능성은 제로다 전당대회 룰이 바뀌어도 바뀌어도 제로다 바뀌어도 8대2까지밖에 안 바뀔 거예요 제가 추측건데 5대5까지 갈 수도 없습니다 중요한 거는 용산이 변하지 않으면 국민의힘이 변하지 않는다 이 공식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왜 이런 추측들과 이런 취재들을 취합해서 이런 이철규 의원의 대표서를 얘기를 하냐면 충분히 우리가 정치권에서 볼 수 없는 상황들을 지난 2년 동안 봐왔어요 대통령이 나 당무개입 안에 해놓고 계속 당무개입 해놓고 4%대 후보를 당대표로 끄집어올려서 대표를 시키고 이런 일들이 막 벌어졌단 말입니다 저는 이런 상상도 못할 일들을 봤어요 그런데 정말 총선에서 졌는데 대통령이 바뀌었냐 지금 바뀐 거 하나도 없잖아요 다시 제자리에요 그리고 정진석 비서실장을 임명하면서 다시 당을 접수하려고 재정비하는구나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런 여러 가지의 이야기들을 종합했을 때 아니야 김병민 최고처럼 이철규 의원이 무슨 당대표야 말이 되는 소리야 하겠지만 정진석 비서실장에 가는 순간 이분이 기본적으로 국민의힘의 그립을 뒤에서 잡고 원내대표를 이철규 의원이 하면 이게 딱 맞아떨어지고요 당대표는 적당한 사람 세우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이나 몇 명 해서 특검 통과시켜줄 사람들은 시키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대통령과 다 연계가 돼 있어요 당대표의 자격은 뭐냐면 김건희 특검 최수근 상병 특검 그다음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특검 이거를 철저히 막을 사람이지 좋습니다 국민이 들어오니까 통과시켜 드릴게요 그런 분은 절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강력성이 제로인 거죠 그러면 그걸 할 사람은 누구겠어요 이철규 의원 아니면 찐윤으로 분류되는 사람 몇 명 해서 끝날 것이다 지금보다 훨씬 더 강한 대통령을 열고 치고 있던 박근혜 전 대통령 시절에 김무성 당대표 탄생하지 않았어요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유승민을 준비하면 훨씬 잘했죠 그때 김무성 대표 보좌관이 훌륭해서 당대표 탄생했다고 제가 수차례 얘기한 적이 본인 말씀을 하시는 거고요 총선 참패라는 성적표를 받아 들었기 때문에 과거와는 다른 당정관계에 대한 필요성을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굉장히 동력을 크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좀 다른 해석도 있을 것 같은데 실장님 어떻게 보세요 저는 유승민 의원 말씀이시죠 예전에 예를 들어보면 제가 10년 전쯤에 새누리당 출입할 때인데 당시 어떤 보좌관 한 분이 되게 개혁적 생각을 가진 분이 유승민 의원이랑 같이 일하고 싶다 그런데 그 방에 의원실에 보좌관 한 자리가 하나 비었었어요 대선 한 1년 정도 앞둔 시점이었고 유승민 의원은 대선에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중간에 저한테 자리를 좀 놔달라고 해서 제가 당시 유승민 의원과는 친하거나 그런 건 아니지만 그쪽 아는 분에게 얘기를 해서 이분 괜찮은 분인데 가서 일할 수 있냐 거기 자리가 비었다는데 그럼 알아봐야 되잖아요 그런데 지금 사람을 충원할 생각이 없다라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이제 유의원 생각인지 아니면 그쪽의 측근 생각인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제가 그때 느낀 건 일을 하는 건 사람이 하는 겁니다 팀이 하는 거예요 일단 좋은 사람이면서 자꾸 숫자를 확보해야 되잖아요 뭘 시키려고 해도 그런 사람들이 저희가 의원들만 생각하고 장들만 생각하는데 그 밑에 손발을 맞추는 사람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당연히 필요한데 왜 이런 걸 안 하지? 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다음부터는 저도 유승민 의원 인터뷰할 때 왜 세력화를 잘 못하느냐 이걸 계속 지적을 하거든요 저는 유승민 의원이 지금 언론 인터뷰 나와서 얘기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세력화다 그럼 세력화를 할 수 있는 자기 밑에 사람들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다른 의원들이나 이런 분들과 손을 잡는 것도 필요해요 지금 3040에 국민의힘의 천목회 있잖아요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거기가 첫 번째 목요일 날 만나자는데 세 번째 목요일쯤 만나자 세목회를 해서 유승민 의원을 같이 뜻을 같이 하는 사람들 자꾸 만나야 돼요 그러면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저쪽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고 그럼 그 첫 단추가 저는 전당대회 물론 나가면 100% 떨어지죠 여기서 손해보는 거는 선거의 비용이 좀 손해볼 겁니다 유승민 의원이 나름 재산이 좀 있어요 그럼 그냥 하고 나가서 10%, 15% 득표를 얻더라도 자기 세력들을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서 어떤 집합된 목소리를 내는 세력들이 조금씩 눈덩이가 구르듯이 더 붙거든요 그래야 뭐가 가능하지 혼자 나와서 하는 건 저는 아닌 것 같고 제가 방송에서 여러 사람이라면 유승민 의원이 그런 세력화를 좀 해야 된다 그러니까 장기적으로는 몰라도 당장 두 달 앞으로 다가온 전당대회에서는 당대표 당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거의 불가능하죠 그런데 일단 세력화하려면 나가서 공개적으로 자기 목소리를 더해야 할 수 있잖아요 그 과정이 좀 필요하다고 봐요 여기 장성철 소장님 같은 경우는 지난 경기도 지사 경선 나가실 때 가서 청소라도 하시겠다라고 했거든요 추천드립니다 정말 정확한 지적을 해 준 게 전당대회를 하려면 세력화 세력화를 하려면 적극적인 권력 의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 적극적인 권력 의지를 표현하는 게 전화 한 통이라도 하는 겁니다 선거에 낙선했을 때 지금 당대표부로 거론되는 사람 중에 전화통화해서 참 안타깝다 이번에 선거에 낙선했지만 더 좋은 기회가 있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제일 잘하는 게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 그리고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여의도에 밥 잘 사는 예쁜 나로 알려져 있어서 스킨십이 많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또 같이 모여서 식사도 사고 다른 게 아니라 위로 격려하는 거거든요 그런 자리에서 전당대회 얘기하는 사람 없습니다 한동훈 위원장 같은 경우는 최근에 전화 돌리잖아요 낙선하고 나서 전화 와서 정말 안타깝다고 당연히 될 줄 알았는데 이런 일들을 하는데 유승민 의원은 하겠다고 얘기를 하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은 비추지만 굉장히 좋은 분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스킨십에 가장 약한 거라 알려져 있거든요 저도 정치를 한 10년 가까이 하면서 유승민 의원이랑 전화통화 한번 해본 적이 없습니다 아마 저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세력화할 수 있을 건지에 대한 고민 자체가 지금 현재 잘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여론의 지지만 갖고 뛰어들 수는 없는 일이기 때문에 유승민 의원 안철수 의원 이 두 분 같은 경우는 그런 세력화에 대한 박성태 선배님의 조언을 좀 새겨드리면 좋겠네요 이름도 제가 써줬잖아요 세목회 세 번째 목요일날 만나라고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과연 나올지 안 나올지 이게 굉장히 지금 말이 많잖아요 그런데 지난 금요일에요 국민의힘 당직자들과 한 전 위원장이 식사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더라고요 그러면서 거기서 정기적으로 보자 이런 말을 했다는데 그러면 이제 앞으로 내가 나올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예요? 노래 하나 해도 될까요? 그러니까 이게 당직자를 만난 건 나를 잊지 말아요 나 떠난 지금도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정치를 계속 할 거고 대권의 꿈이 있다 그러니까 나에 대해서 기대를 좀 저버리지 말라라는 완곡한 본인의 의지의 표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를 할 거면 전당대회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건 왜요? 타이밍이 그때밖에 없다고 보세요? 왜냐하면 2년 후에 지방선거, 3년 후에 대선 이거 앞두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정치적으로 홀로 서기할 정치적인 이벤트는 전당대회밖에 없어요 그럼 2년 동안 놀 수는 없잖아요 그럼 전당대회 나와서 어쨌든 지금 보수 우파 진영에서 차기 지도자로 어느 정도 일정한 지지가 있기 때문에 승부수를 걸어봐야죠 본인 여태까지 정치적인 자산을 다 까먹었단 말이에요 대통령의 후광 효과도 없어졌어요 비대위원장이라는 권위와 리더십도 없어요 정치는 하고 싶어요 뭘 가지고 정치할 거냐고요 그럼 당원의 지지와 일반 국민의 지지를 갖고 그것을 현실화시키는 권력을 현실화시키는 작업이 필요한데 그것의 하나의 수단으로 전당대회다 그래서 승부를 걸어보고요 되면은 이제 쭉 정치인으로 커 나가는 거고 안 되면 정치 접어야죠 의지와 고집과 신념만 갖고 정치 못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나오는 게 맞다라고 말씀드려요 점점 나오려고 하는 건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점점 군불된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를 하겠다고 국민과 약속을 했습니다 당원과도 약속을 했지만 그다음에 내공을 쌓고 돌아오겠다 그런데 이제 당직자들 만나고 전화 돌리고 하는 것들은 지금 정치에 내공을 쌓는 것 같아요 보면 이분이 이제 학교 때부터도 그렇고 검찰 시절도 그렇고 모범생이라는 이미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교과서적으로 정치를 배우고 있는 것인데 저는 이제 한동훈 개인으로서는 출마를 해도 충분한 역량이 있다 당내에서는 당원들에게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이끌어낼 수 있기 때문에 출마를 하면 당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 그렇게 봐요 그래요? 그러면 전대룰이 변경이 되고 되지 않고 여부와 상관없이 상관없이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유승민, 이준석이 길을 가느냐 아니면 이철기보다 강력한 더 나은 이철기의 길을 가느냐 두 가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유난 갈등의 부분들이 아직 봉합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고민하는 것 같아요 윤석열 대통령과 나의 정치를 어떻게 할 건지 여기서 또 엮여서 고생을 갈 건지 아니면 지금 좀 힘들더라도 좀 마이웨이로 가서 나만의 정치를 할 건지에 대한 고민하는 시간이다 저는 그걸 지금 보여요 명력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 얘기를 듣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 나오면 되는데 지금은 못 나올 것이다 박식당님은 제가 들은 바에 따르면 윤한 갈등의 두 분은 두 주체는 서로 부글부글 한 20미터 밖에서 봐도 이 분노가 보인다 뭐 이 정도인 것 같아요 둘이 아주 뒤에 형식적으로 손을 잡을 수 있지만 손을 잡기는 어렵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그래서 나올 수 없다? 저는 한동훈이 나가고 싶은 마음은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사람 마음이 모르잖아요 저도 항상 짜장면을 시킬지 짬뽕을 시킬지 최종까지 고민하거든요 사람 마음은 모르고 그래서 결정한 건 저는 사실 없을 거라고 보고 안 나와야지 제가 한 일주일, 이주일 전에 치크넥에 들은 거는 안 나올 거다라고 들었었는데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나가고 싶은 마음은 클 거라고 보는데 하지만 이성은 나가면 안 되라고 생각할 거라고 보는데 안 나가는 게 좀 맞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국민의힘 당대표가 됐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이 잘 될 확률은 15% 미만이에요 그거는 대통령이 바뀔 확률과 비슷한 그겁니다 대통령이 바뀔 확률이 상당히 더 낮기 때문에 어차피 잘 안 돼요 와서 여기서 끝나느니 한 2년 있다가 대선 즈음에 툭 나오면 대중적 인지도가 어차피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요 유승민 전 의원 세력화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 당직자들과 식사하면서 정기적으로 보자 이 대목은 세력화를 한동훈 위원장이 더 잘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도로 세력화라고 하기에는 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비대위원장 하면서 당사에서 일하시는 분들과 식사를 하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스킨십을 해야 될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생했으니 내가 방 한 번 사겠다 물론 이미지도 생각을 하겠죠 그런데 그 정도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이분들을 나의 같이 동지로 모으자 그런 거는 잠재적으로 조금 있겠지만 크다고 볼 수는 없고 김용국 씨한테 전화했다면서요 해야 되는 일들을 하고 있다는 거에 동의 김용국 씨도 열심히 도왔는데 여기에 대해서 당을 이끌었던 당 대표격의 역할로서 고마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끝나고 나서 수도권에 낙선한 사람들한테도 의례적으로 전화를 한 거거든요 정말 고생했고 안타깝다 반드시 될 줄 알았는데 내가 더 못 도와 미안하다 그런데 그다음에 세력화를 할지 말지는 아직 결정이 안 된 것 같은데요 나올지 말지 그런데 그 나올지 말지에 대한 결정 여부는 한동훈 위원장의 자의적인 판단도 중요한데 당이 돌아가는 상황이 훨씬 중요하다고 봅니다 73년생 한동훈이라는 책이 있었잖아요 한동훈 위원장을 대표하는 하나의 키워드라고 생각하는데 우리 당은 아무래도 영남 중심 그리고 60대 이상 이제는 60대도 아니고 70대 이상으로 더 고착화되어 가고 있는 분위기인 것 같아요 굉장히 좀 올드한 느낌을 갖고 있는 정당이 모습처럼 비춰지는데 이걸 총선 참패 이후에도 크게 다시 변하는 느낌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미지가 48년생인가요 황우여 위원장의 황우여 위원장이 비대위원장 선임으로 혁신을 가져가겠다고 했지만 일단 국민들께서 바라보시기에는 과거의 느낌이지 미래의 느낌이 들지는 않거든요 이거를 73년생으로 대변되는 한동훈 위원장의 그 새로움으로 확 국민의힘이 황골탈퇴하는 변화를 가져가게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 전당대회 나오고 싶어도 나올 공간이 없어요 그런데 지금 국민의힘은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바뀌지 않으면 큰일 난다고 보는데 너무 한가롭게 지내고 있는 모습들이 불거지게 된다면 한동훈 위원장은 결국은 본인이 나설 수밖에 없다고 판단하지 않을까 그런데 본인이 나오면 저는 손해라고 보는 게 앞서 그런 것도 있고 이분이 저도 예전부터 한동훈 위원장을 알던 분 그리고 정치권에서 들어온 뒤에 알던 분들의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검사 물이 조금도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그냥 제가 보태 키 큰 검사 이 정도인데 그런데 당대표가 돼서 2년간 선거 국면이었기 때문에 이건 특수상황이었잖아요 비대위원장 시절에는 그래서 일부문의 모습만 보이게 되지만 당대표가 만약 된다면 전면적인 모습이 노출돼요 그러면 본인이 가지고 있는 대선주자 잠재적 대선주자의 폭발력도 저는 엄청나게 소진될 거라고 봅니다 정방폭포가 2년 정도 폭포수를 맞으면서 검사물을 완전히 빼야 그나마 국민들과 자기의 진면목을 보여줘도 유권자들이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은 몇 가지 예를 들으면 들을 수 있는데 되게 조금의 흠도 용납하지 않거든요 사소한 게 되게 민감하고 그런 식에 계속 노출되면 대선주자로서의 이미지만 저는 깎아먹을 뿐이라고 생각해요 유승민 한동훈 이 두 분이 출마해서 두 분 중에 한 분이 당대표가 됐어요 그걸 가정해놓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고립된 당대표가 될 수밖에 없어요 당내 지지를 그만큼 받아낼 수 없다 그것도 좋은 말씀이고요 최고위원 구성도 본인에게 동조할 수 있는 최고위원이 당선될 가능성이 없어 보이고 무엇보다 용산과 관계가 너무 안 좋아요 그래서 고립된 당대표가 당 운영을 할 수 있을까 그리고 여러 가지 특검 전국에서 본인의 생각과 당의 당론 이런 것들이 또 배치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당선되더라도 상당히 당대표직을 수행하는 데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래 못 갈 수도 있을 것 같고 여당 내의 내분이 극심화될 것 같아서 저는 이 두 분들은 이번에는 좀 쉬시는 것도 맞은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정치인 승부수를 걸어볼 만한 타이밍이긴 하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국민의힘의 당대표를 선출함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전당대회 룰이 바뀔 것인지 이 부분이잖아요 지금 당신 100%인 것이 바뀔 가능성이 높다고 보세요 바뀔 건 같아요 그런데 5대5나 7대3으로는 안 갈 것 같고 한 8대2 정도 그래서 약간 바꾸는 신용은 할 것 같다 그런데 제가 아까도 계속 말씀드리지만 용산이 안 바뀌면 국민의힘이 바뀔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늘 제가 주장하는 건 대통령 탈당하셔라 탈당해놓으면 국민의힘이 정말 자율성을 가지고 당대표도 뽑고 원내대표도 뽑고 눌도 바꾸고 해요 그런데 당원 100% 있잖아요 이거 정진석 비서지장이 전 비대위원장 때 바꿨어요 뭐라면서 바꿨는지 알아요? 당심이 민심이다 그런데 총선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당심이 민심이었냐라고 묻고 싶습니다 대통령 절대 탈당 스스로 안 한다 그러니까 그것만이 살 길이다 그러면 바로 특감법이 둔 것 같아요 서울시장 민심 100%로 바꾸자고 얘기 주장하시는 분들 있던데요 누가요? 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방송에 나와서 그러니까 민심을 차라리 100%로 바꾸자 이렇게 할 바에는 민심 100% 하는 게 베스트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꺼낸 이유는 서영주 대변인께서 바꿔야 조금 바꿀 거다 이런 얘기 하신 거잖아요 그때 이제 당심 100% 바꿀 때의 과정들의 얘기를 이렇게 옆에서 보면 처음에는 100%가 아니라 민주당이 85 대 15인가요? 아마 그럴 겁니다 20 50 네. 하여튼 좀 복잡합니다. 한 3개가 있습니다. 많은 비중을 차지 않지 않고 있어서 이 정도 수준으로 바꿔내는 게 어떻겠냐는 논의가 있었는데 그 한 10% 15% 주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그럴 바에는 아예 확 바꿔내자고 당신 100%를 가자고 주장했던 기억이 나요 그러면 지금은 거꾸로 이걸 바꿔야 된다는 여론의 압력들이 커지는 것 아닙니까 그럼 10% 15% 조금 는다고 해서 여론이 참 잘했다 박수치지는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에 그런 논리구조에 봐서 봤을 때는 만약 바꿀 거면 조금 더 확대의 폭이 넓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김병민 최고위원님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게 제가 정진석 비대위원장 시절에 당신 100% 롤 변경에 대해서 비판을 세게 했거든요 그때 이제 저보고 보수참칭 패널이라고 그랬거든요 조심하세요 알겠습니다 그런 말씀하시면 안 돼요 황우여 신임 비대위원장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뭔가 좀 열려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해서 앞으로 어떤 식으로 정리가 되는지를 보도록 하고요 광고 듣고 이어가겠습니다